지금 한 4개월, 3개월 정도 됐습니다. 7월 달부터 일했으니까요. 4개월 정도 되셨어요? 네, 공공이니까요. 지금 일하시는 게 이제 한 4개월 되신 거고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그전에 뭐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자격증을 한 2개 정도 땄고요. 팔 다치고 나서는 이제 건설을 못 하니까 여기 어깨 힘을 받거든요. 아, 왜 다치셨어요? 삼성도 공사하다 떨어져서.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연골과 연골로 봤기 때문에 내 팔 돼서 상관없는데 그래도 무리하게 쓰지 말라고 그래요. 아니, 그래도 이렇게 뭐 큰 사고시잖아요. 삼청에서 떨어지시면. 아니, 그 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삼청에서 떨어지셨어요? 네. 한 5년, 6년 정도 됐어요. 아,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네요. 그렇군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그렇군요. 뭐 하시는 거예요? 어, 유재석 씨. 예, 예, 예. 안녕하세요. 아, 저희 지금 뭐 인터뷰 좀 하고 있습니다. 인터뷰요? 예, 예, 예. 항상 제자리이네. 야, 진짜 찌다네요. 그 비결이 뭡니까? 그 비결이 뭡니까? 하긴 해. 하긴 해. 하긴 해. 하긴 해. 아, 뭐지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그거잖아. 안 되네. 아니, 이거. 자제 그림 몇 치죠? 예, 저 둘입니다. 아들 둘? 아니요, 지금 딸 하나, 아들 하나. 딱 좋네. 예. 딱 좋네. 예. 하긴 해. dares 3 초. 초. 초, 축. 초. 아, 조지역 씨. 조재호 아 조재호 씨 조재호 저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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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건강히 치고 있습니다 조재호 씨는 살이 약간 빠진 것 같은데 네 성가했습니다 아 그래요? 근데 좀 찌면 또 건강 때문에 아 그래요? 근데 좀 찌면 또 건강 때문에 아 그래요? 아 지금 또 차가우네요 네네 에어 라이 감사합니다 살짝 뭉겨도 될까요 선생님? 그럴까요? 조재 유 씨요? 조재 유 씨요? 저 묘금도요 네? 묘금도 유 씨요 묘금도 유 씨요? 다시 한번 피겨야지 그래도 아 그래요 네네네네 아 어떡해 어디에다 오셨어요? 어디에다가 아니 집이 지금 갓 떨고 오는 거지 하나 둘 셋 근데 뭐 이렇게 뛰어오셨어요? 잘 나왔어요 아니 가버리면 안 되잖아 아 예 예 이거도 하니 만남인데 그러니까요 인생은 서로가니의 만남의 연속입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잘한다 아이고 또 한마디 하고 가시네 아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연속인 거지